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어를 배우면서 보니까요 모든 맛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웨이트하는 분들은 운동이 잘 되면 잘 먹었다! 으아 맛있다! 하잖아요 어깨 근육동에서 아몬드 초코맛이 나고 허벅지 근육동에서 딸기맛이 나는 걸까요? 또 노래를 잘하면 시리를 잡수셨다 무대를 잘하면 무대를 씹어먹었다! 라고 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월요일 여러분은 무엇을 잘 하셨나요? 오늘은 아버지도 오시는 날이니까요 지금부터 저는 라디오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유의 나이트 플라이트 스테이션 제트 유의 나이트 플라이트 첫 곡은요 온앤오프의 구스폼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프닝에서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는데 황현 작곡가님 환보지의 곡으로 제가 직접 선곡을 했는데요 일단 왜 구스폰스를 골랐냐면 이번 주죠 이번 주가 벌써 12월에 들어갔는데 이 구스폰스 앨범이 12월 3일에 또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번 주가 이 앨범이 나온 지 1년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고 그런 의미에서 또 골랐고 그리고 제가 또 타이틀곡 중에서 좋아하는 곡이니까 또 이렇게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또 맛있게 하고 있는 거는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근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집에서 꾸몄는데 트리를 꾸미니까 더 뭔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을 맛있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시간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숙님께서 우리도 냠냠 맛있게 먹을게요 우리에게 허락된 야식 라디오 오 허락된 또 맞습니다 야식입니다 2914님께서 환버지가 유 기자님 라디오의 게스트로 나오길 바랬는데 이렇게 나오시다니 구스폰스 하네요 오 정말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819님께서 아버지가 구범을 아쉬운 곡으로 뽑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건 갓꽃일걸요 오 맞습니다 정말 이따가 또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174님께서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 환버지랑 함께해서 노빛일기 들고 왔어요 오늘 책에 관한 이야기 기대할게요 오 유 기자님 오늘도 화이팅 오 화이팅입니다 오 저기 보니까 그 책을 들고 계시는 비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또 오늘 비가 또 오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됩니다 네 다 우산 챙기셨죠 좋습니다 네 자 유의 나이트 플라이드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 제트 채널을 통해서 샌중계되고 있으니깐요 오늘은 예고 해드렸듯이 온앤오프 프로듀서이자 히트 작곡가이자 작사가 황현씨 환버지와 함께합니다 환버지에게 궁금한 점 격한 환영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짧게 쓰면 50원 길게 쓰면 100원 콩구 무료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연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에세이 너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제트 스테이션 제트 항공을 이용해주시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에 케이팝 히트 작곡가가 탑승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데요 황현 작곡가님 맞으시죠? 너 I'm your father 오와와와와와 스타워즈 면전면만큼 놀라운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환버지와 함께 부람바밤밤밤밤밤 네 또 제가 DJ를 시작했던 여름부터 환버지 초대해달라는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 멤버들 이름만큼이나 많이 불렀던 그 이름 환버지를 드디어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온앤오프 보유 라디오에서만 할 수 있는 황현 특집 주간 진행 중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반갑습니다 오우 또 이렇게 또 저랑 한부지 현이 형이랑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샛방송으로 또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는 건 처음인데 저는 정말 뭔가 신기합니다 약간 현이 형이 여기 있는 게 정말 뭔가 신기합니다 형은 어떠신가요? 아 저도 뭔가 신기하고 이 유가 새로 만든 스튜디오에 초대받아서 놀러온 기분이에요 아 맞습니다 약간 DJ석에 있는 저랑요 그리고 또 녹음실에서 보는 저랑 또 많이 다른가요? 굉장히 달라요 아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녹음실에 있을 때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더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잘 못하면 내가 혼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앤오프 명곡을 프로듀싱을 하셨는데요 또 저희 곡 말고도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어떤 곡을 만드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만한 곡은 예전에 나왔던 샤이니의 방백이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레드벨벳의 마이디어라는 곡도 있고 최근에는 첫사랑 CSR 팀의 러브티콘이라는 곡도 있어요 저는 세븐틴 선배님의 달린이랑 수록곡 하나 있었어요 좋겠다 아 맞습니다 그 곡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케이팝 팬분들에게는 또 환보지라 불립니다 환보지라는 수식어는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왜죠? 엄마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나이도 많아진 것 같고 아 아빠라고 하니까 또 환보지라고 하니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마음에 드신가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약간 간제로 받아들인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완벽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온앤오프에게 왜 환보지로 불리는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또 멤버들이 입대하는 날 부대까지 또 배웅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가서 또 형들 배웅을 했죠 그때 그날이었나요? 그 장어를 현이 형께서 설주셨던 게 장어는 좀 더 지나서 네네네 좀 더 지나서 설 연휴 다 왔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서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현이 형이랑 또 지들로 작곡가 형이랑 또 같이 먹었습니다 또 황현 씨 환보지인 또 증거라면 엄청 바쁘신데도 온앤오프 형들 군 공연 군 페스티벌 또 저랑 같이 갔잖아요 갔었죠 계룡실 네 맞습니다 또 현이 형이 또 운전을 해서 그걸 타고 갔는데 뭔가 저는 사실 온앤오프 멤버로서 온앤오프의 무대를 볼 기회가 없잖아요 아예 근데 그런 기회가 생겨서 또 그걸 또 현이 형이랑 봐서 정말 뭔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기회가 되게 흔치 않죠 온앤오프 멤버가 온앤오프의 무대를 본다 맞습니다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팬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너나씨님께서 군대에서 기상성으로 또 체단실에서 뷰티풀 뷰티풀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계룡축제에서 아빠의 무대편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계룡축제 네네네 무대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굉장히 별로였어요 왜죠?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아 네네 아 다섯 명으로 무대하는 거 아니다 아 이 여섯 명으로 딱 해야 이게 되는구나 다섯 명 물론 좋았는데 네네네 저의 100%는 유가 있었어야 됐다 아 감사합니다 별로라고 한 순간 저도 순간 놀랐는데 또 이유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완전 채워야만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섯 명이 하나니까요 네네 그리고 쾌팍노루님께서 군축제에서 온앤오프 멤버들과 함께 뒤에서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죠? 그냥 뻔한 잘 지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맞습니다 근데 군인 멤버들 역시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유를 되게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멘트가 너 없이 다섯 명 이상 하니까 너무 힘들다 아 맞아 맞아 그 말 했던 것 같아요 또 근데 뭔가 그때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또 여섯 명이 있는 자리가 정말 오랜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현들 보면서 되게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또 뭔가 그 현들이 되게 제 기억으로는 바빴던 것 같아요 뭐 또 해야 되고 뭐 막 준비하고 준비하고 마이크 하고 해가지고 좀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또 환버지와 아들 유니버스에 갑몰입을 해서 온앤오프 각 아들별로 나와 닮은 점을 꼽아본다면 저랑 닮은 거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이사도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0126님께서 기쁘다 온앤오프 작사 작곡 멤버 환버지 오셨네 유 기자님과 환버지 그리고 수제 셋의 만남 기쁘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현이요 읽어주세요 0332님께서 유토랑 등산도 자주 등산도 가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라디오도 나와주시고 이 정도면 황현 정말 유토 한국 아빠가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등산은 아직 못 갔습니다 네 못 갔습니다 근데 저 등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도 등산 하시죠? 저 되게 좋아하는데 유랑 같이 가면 좀 걱정이 있어요 체력에서 내가 너무 처지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올라가서 그런 깨끗한 공기를 마실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죠 그래야죠 그 가는 길도 약간 어려운 약간 산길 그런 곳도 약간 가면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번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높지 않은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K2289님께서 환더배님 오늘 패션 소개 부탁드립니다 패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션 소개요 네 오늘 약간 색깔이 좀 많은 니트를 입었어요 근데 약간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저랑 현이 형이랑 패션이 약간 겹지는 겹지다 보다 비슷한 그럴 때 있어요 오늘도 니트를 입었고 그리고 그 현대 금패스발 갔을 때도 그 체크? 네 체크에 천바지였는데 아 맞아 맞아 천바지에 그 줄이 있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약간 옷 취향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환보지와 온앤오프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황현씨와 온앤오프 노래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온앤오프 초창기부터 함께 하신 분이니까요 더 비하인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보지와 아들 저희 부자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네 오늘 송곡은 환보지의 온앤오프 추천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네 마이제네시스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온앤오프의 마이제네시스 듣고 오겠습니다 온앤오프의 마이제네시스 듣고 왔습니다 김은자님께서 마이제네시스 나 너무 좋아해 요 점점점 듣는 순간 내가 단단해지고 자신감 뿜뿜해지고 근정에너지 대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예전에 운동할 때 이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네 5449님 마이제네시스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인데 제목과 가사의 영감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오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어떤 니체 철학에서 나온 그런 것을 소재로 제가 가사를 썼는데 뭔가를 극복하자 우린 극복인이 될 수 있다 우린 초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온앤오프를 보면서 이 친구들은 이런 내용이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안될 것 같은 것을 자꾸 이렇게 넘어가고 되게 뭔가 미션들이 엄청 많았죠 네 뭔가 미션을 넘어가고 넘어가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온앤오프에게 영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또 이 곡을 녹음 단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 곡을 녹음한 기억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때 엄청 바쁠 때에서 네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이거 할 때 제 기억에는 일단은 좀 다들 낯설어 했었어요 이런 장르가 또 처음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온앤오프 곡들은 항상 우리가 낯선 장르를 계속 만나고는 있죠 맞아요 네 근데 맨 앞에 액션하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녹음했었던 것 같아요 그 파트가 이선이 형인가요? MK 아 네 네 네 맞나요? 오 액션 이선이 형 아 그 오픈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이선이 형인가요? 아 이선이 형 받으러 갑니다 저희보다 높은수분이 잘 저희 곡을 압니다 제가 헷갈린 게 이거 가이드가 MK였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가이드할 때 액션이라는 부분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선에게 미안하다라고 전해주고 싶고요 네 그래도 되게 뭔가 첫 시작부터 임팩트가 확 오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환버지가 최근에 또 에세이 집을 발매를 했습니다 오 제목이 너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줄여서 너빗일기라고 또 이거를 또 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Y도서 사이트 A도서 사이트 등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고요 꽃 베스트셀러 기념 사인회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아직 그 뭔가 초보 작가로서 모든 게 다 새롭고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책인지도 궁금한데 간단하게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저의 자전적 에세이고요 저도 처음 글을 쓰는 것이다 보니 쓰다 보니 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저의 일, 일이 이제 곧 음악, 그리고 이제 삶, 그리고 이제 사랑 네 네 이러한 이제 소재를 가지고 쓴 에세이인데 네 네 이 삶과 사랑과 이런 일이 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네 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만의 감성으로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오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그동안 또 노래를 통해서 대중분들과 소통을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책이잖아요 네 조금 많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 가장 다른 것은 네 네 제가 노래를 만들면 주잖아요 네 주면 이제 당신 거예요 네 네 네 내가 온앤오프한테 곡을 주면 이제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라 온앤오프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또 다음에 어떤 가수에게 줄 것을 또 만들고 네 네 네 이렇게 주는 거였는데 책은 쓰고 나니까 이게 제 거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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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찜 먹었죠? 아 맞습니다. 갈비찜 조금 매웠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읽는 게 좀 느린 편이어가지고 아직 조금은 앞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정말 저는 좋은 부분이 일단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표기랑 표지? 네. 표지가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이 핑크에 파란색의 바다에 달 이렇게 있는 게 정말 저의 갬성이랑 딱 맞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저는 뭔가 길고 되게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책을 못 읽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조금 짧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편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진 같은 것도 있어서 그게 조금 약간 저는 보면서 아 이거는 끝까지 읽을 수 있겠다. 좀 쉬어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다 읽었는지. 아 좋습니다. 네. 또 책에다가 사인을 해주실 때 음표 그림이랑 진심을 믿어요. 라는 또 말을 적어 주신다고요? 아 네네. 초판 4천부에는 제가 다 진심을 믿어요. 라는 문구를 썼어요. 저의 사인과 함께. 음표는 이제 제 사인인데 그 음표 모양이 높은 음자리표랑 그게 이제 황처럼 보여서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환부지에게 진심이란 무엇인가요? 어 저는 진심이란 변하지 않는 가치 시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평소에 이런 뭔가 책에 대한 얘기 음악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정말 그 현이 형의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단어들이 되게 와 이렇게 놀라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직업이니까요. 아 예. 당연한 걸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게 놀라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책의 온앤오프 돌에 관한 이야기도 또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약간 있는 게 누려가지고 아직 앞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마다 향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 멤버 효진이 형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 이 얘기 한 번 아 제가 예전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 향기로 치유한 데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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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책의 내용에도 썼는데 그 효진이가 고음을 이렇게 지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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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날은 매운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되게 저의 예상과 같이 되게 잘 나올 때는 초콜릿 향이 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썼어요. 오 좋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환부지 효도할게요 님께서 네. 온앤오프 6 멤버들에게 각각 느끼는 향이나 이미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전부 다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고 네. 네. MK는 여러분들 너무나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레몬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레몬보이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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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레몬인데 좀 이렇게 꿀이 좀 섞여 있어요. 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레몬의 어떤 향 같은 느낌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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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유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저는 되게 참기름 같아요. 참기름 향 같아요. 참기름. 네. 되게 뭔가 고소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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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으면 안 돼. 아 감사합니다. 네. 다 이렇게 다 됐는데 여기에 그 유의 몇 방울만으로 굉장히 감칠맛이 난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정말 뭔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환버즈의 오늘 오프 추천곡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Fat and Sugar 제가 골랐어요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나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일단 선곡한 이유는 오늘 뭔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좀 평소 듣지 못한 곡들 이 방송을 빌려서 좀 틀어봐야겠다 라는 목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Fat and Sugar 골랐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 시간쯤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는 배고픈데 많이 참을 때가 많아요 아 맞아요 참아야 돼요 사실 이 시간에 하지만 Fat and Sugar를 들으면 참을 수가 없어집니다 몸에 안 좋다고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안 시키지 마세요 맛있게 먹으면 행복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버지가 추천하는 온앤오프 노래입니다 Fat and Sugar 같이 들으시죠 온앤오프의 Fat and Sugar 듣고 왔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유엔 나이트 플라이드 케이팝 베토벤 황현 프로듀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09님께서 오늘부터 제 최애 푸드는 참기름입니다 슈퍼푸드 슈퍼푸드 괜찮을까요? 참기름만 드시는 건 안됩니다 네 다음 읽어주세요 0861님 Fat and Sugar 진짜 좋아해요 멤버들 새로운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곳 아닐까 싶어요 특히 Fat and Sugar 하는 부분을 모든 멤버들이 하는데 멤버들마다 다 달라서 재밌었어요 오 맞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곡이 나왔을 때 약간 팬분들이 그 후렴 Fat and Sugar 곡이 있잖아요 이 파트는 누굴까? 누구 목소리일까? 약간 이렇게 맞추는 약간 그런 팬분들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전부 다 한 번씩 했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또 에세이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아직 책을 읽어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을 또 아들인 제 목소리로 좀 읽어보고 싶거든요 또 오디오북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도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읽은 게 많이 아직 없어가지고 또 앞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겠습니다 어른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줄 알며 경험에서 학습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아니 어른이 되고 싶지 않는가 보다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마지막 어른이 되고 싶지 않는가 보다 약간 여기서 뭔가 극 오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씩 읽어주세요 네 스치고 지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비겐 후 공기 냄새 해질녘 서쪽 하늘빛 다림질 직후 셔츠의 촉감 처음 꺼낸 종량제 봉투의 바스락 소리 내가 좋아하는 일상의 순간들 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주 지나쳐버린다 이렇게 스쳐가는 것이 많은데 무심코 지나친 인연은 얼마나 많을까 그 중 내가 꼭 알아보아야 할 단 한 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좋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게 정말 학생 시절 때 이후로 또 처음 보는 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항상 뭐 자기 전에 뭐 영상 보고 영화 보고 막 소리로 듣고 약간 눈으로 보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저번 주에 또 형이 책을 주셔서 저번 주에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뭔가 모든 주변의 소리가 차단되고 책에만 집중하는 약간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책의 매력이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저는 짧게 짧게 조금 조금씩이지만 잘 읽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영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뭔가의 영상을 상상해보는 것 이런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데 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희가 그냥 읽는 사람이 그냥 상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담긴 책인데요 또 노빛일기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버지가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쭉 프로듀싱 해주시고 계셔서 누구보다 저희를 잘 아는 분이죠 그래서 비하인드 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환버지가 질문 읽어주세요 네 사월님 유토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발음 때문에 디렉할 때 점차 발전되는 모습이 보였을 텐데 환버지가 볼 때 유토가 가장 녹음을 잘 해낸 곡은요? 유토 보컬 칭찬 마구마구 부탁드려요 아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질문입니다 아 네 어떠신가요? 어 정말 뭐랄까 앞에 데뷔 앨범이랑 컴플리트 앨범까지만 해도 한국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발음 때문에 뭔가 다시 하는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얘기를 안 하면 제 주변 사람들도 유토가 외국인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이게 어느 순간 저도 발음 지적을 크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이 한국어 발음이 아니었어요 뷰티풀 뷰티풀 영어 버전 할 때 영어 이렇게 발음 봐주시는 분이 유토의 영어 발음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언어에 되게 소질이 있구나 이제 한국어를 넘어서 영어까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뿌듯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영어 발음으로 칭찬을 또 받으니까 저도 놀랍더라고요 신기하고 귀가 좋은 사람들이 금방금방 발음을 잘 캐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귀가 좋죠 좋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이 소리랑 이 소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맞아맞아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읽어주세요 네 할머님 온앤오프 여름속 앨범 발매 전에 앨범 설명하실 때 각 수록곡마다 영감을 준 멤버가 당연히 있다고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셨잖아요 저는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할미 이게 아직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숨골깡 넘어가겠다 현아 말 좀 해다오 나 장수 시켜다오 그랬는데요 또 정답을 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지금 조금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요 여름의 끝 같은 경우는 뭔가 전체의 멤버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앨범 작업을 할 때는 12월에 다들 입대를 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고 싶어서 전체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름의 온도 이러한 조금 강렬한 트랙이 있는 곡은 와이어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다른 곡들도 또 많겠지만 또 시간상 또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님께서 금백기에 센세이션하게 발매된 온앤오프 스페셜 앨범 비하인드가 궁금했거든요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는 런어웨이 꽉 잡았날 오디션 얘기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꽉 잡았날 오디션이 있었나요? 있었나? 이게 정말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은 없거든요 꽉 잡았날이 근데 몇 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시켜서 오디션처럼 뭔가 했나? 아니면 제가 여러 멤버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편집하면서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게 누구의 파트가 될지 제대로 안 정해놓고 녹음한 곡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오디션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랑하게 될 거야 아 그래 치열했죠 아주 치열했죠 사랑하게 될 거야 이 파트 오디션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 뷰티풀 뷰티풀 맨 마지막에 아 맨 마지막에 뷰티풀 이 파트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했는데 몇몇 멤버가 욕심을 부렸는데 너무 느끼해서 탈락했다는 그 느끼한 멤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읽어주세요 네 우주님 황현님의 노래는 사운드가 꽉 차고 웅장한 느낌의 곡이 많아서 팬들에게 인스트 앨범 발매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된 곡이라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회사의 이해관계나 복잡할 절차 없이 순수하게 작가님 욕심으로만 인스트 앨범을 낸다면 어떤 곡을 넣고 싶은지 세 곡만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정말 팬분들의 공감합니다 저도 저희 곡을 듣지만 저희 곡의 인스트를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 것만 또 뽑을 수 있을까요? 인스트 저도 이렇게 웅장하게 뭔가를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마이송 음 네 당연히 마이송이고 그리고 정말 촘촘하게 작업을 했었던 와이 그리고 컴플리트 이렇게 인스트 이거는 인스트만 들어도 좋겠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곡의 인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자면 다 좋습니다 마이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레이지합니다 정말 그런 그냥 원곡 듣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자 1506님께서 황연표 레 발음이 있다던데 어떤가요? 오 이건 뭔가요? 레? 네 뭐죠? 뭐죠? 레? 뭔가 있나요? 네 혹시 그거랑 헷갈리신 건 아니실까요? 그 유가 이렇게 저 성내무사 하는 거 이렇게 흉내내는 아 그때마다 너나 숨 쉬어 그거 그런 거랑 셔 약간 모르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문도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오세현님께서 구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곡인가요? 궁금합니다 구찌 이 곡을 꼭 스토리지 오브 온앤앨범에 넣고 싶었어요 이런 스타일의 곡을 굉장히 퍼포먼스한 곡을 아 맞습니다 그게 이 앨범은 내고 무대를 활동할 수 있는 앨범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팬분들이 들었을 때 이런 퍼포먼스였으면 좋겠다 이런 무대가 막 연상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상상을 막 자극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야 더욱 또 나중에 돌아왔을 때 무대를 했을 때 그런 기다림 같은 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굉장히 퍼포먼스한 곡을 넣었죠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안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매우 높죠 좋습니다 저도 약간 노래를 들으면서 안무가 없다 보니까 안무를 상상하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안무 참여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5509님께서 몇 년째 온앤오프 앨범 전담에서 작업하고 계신데 멤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신인 시절의 온앤오프와 지금의 온앤오프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전보다 녹음이 더욱 수월해졌다 서로의 대화 방법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 안에서 헤맸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다르게 불러야 되는 뭐 그러한 점들 근데 이게 저희 온앤오프 6명 아 효진이 형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멤버가 똑같이 말하는 게 부스에 들어가잖아요 불렀어요 근데 현이 형이 아니야 라고 한 순간 거기서부터 멘붕이 와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약간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부스 바깥에서 또 현이 형 뒤에서 듣고 있는 멤버는 뭐가 다른지 바로 알 수 있어 와 그거 바로 그냥 알 것 같은데 하고 제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순간 이게 삭제가 돼요 뭐야 이게 약간 마법의 방이에요 부스가 그렇습니다 정말 엄전한 비핸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부스입니다 네 7091님께서 스컴피스 스위밍 제이어스 파트에서 만날래 할 때 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 저 생각났어요 네네네 네 여기에서 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지 방금 생각이 났어요 네네 만날래잖아요 근데 를 정말 영어에 L처럼 해서 만날래 이런 식으로 를 이렇게 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 래가 약간 그냥 래가 아니었던 걸로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좀 더 꼬불꼬불하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저는 비밀 아 옵티림 네 이것도 되게 좀 사적인 이유로 그냥 되게 오랜만에 이 노래 듣고 싶었어요 아 그런 이유 너무 좋습니다 네 무대도 너무 좋았거든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들으시죠 온앤오프의 비밀 네 유의 나이트 플라이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5884님께서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유유 환보지 고정 게스트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어떠신가요 어 만약에 유가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디제이를 하면 그중에 한 요일은 제가 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어제 방송에서 퓨즈들이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음악으로 부끄럽지 않게 할게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했던 게 기억을 합니다 어 진짜요 네 아 언제였던지 왜냐면 제가 그게 조금 가물가물해요 언제였었는데 어 이게 약간 어 데뷔 초 때는 아니고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말씀하신 그 상황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을 했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도 와 약간 이렇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진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온앤오프에게 환보지란 어떤 존재인가요 어 저는 저희에게 환보지는 음 가족입니다 정말 더 그냥 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멤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환보지에게 온앤오프란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 온앤오프란 저 역시 가족이자 아 네 친구 음 네 그리고 그냥 음 서로 부끄러운 이야기도 서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존재 네 그런 약간 친구라고 해주시니까 정말 약간 오 네 또 약간 감동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 스테이션제트 유엔 나이트 플라이트 케이팝 인기 작곡가이자 베스트셀라 작가까지 다반면으로 활약하는 환보지 황현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이제 벌써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유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네 이런 시간이 만들어져서 너무 기쁘고요 네 네 네 이런 오픈 스튜디오도 처음인데 되게 재밌고 신선하고 네 그러네요 네 저도 현영이랑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다음에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내일은 유주씨가 진행하는 날인데요 여기에 환보지의 곡 러브티콘을 타이틀로 한 걸그룹 첫사랑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라이브도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내일도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끝곡으로 들을 환보지가 추천하는 온앤오프 노래 뭘까요? 온도차입니다 좋습니다 온도차 마이송입니다 아 마이송이군요 네 온도차는 제가 집에 가면서 혼자 드릴게요 저도 듣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클러지 멘트가 있는데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 꿈나라로 도착했습니다 굿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굿나이 굿나이